조국 친애하는 대친 여러분 일부 계란판과 국힘 인사들이 저에 대한 난데없는 턱걸이 공격 한국일보 기사 제목 이후 국내외에서 수많은 턱걸이 영상을 올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숨만 쉬어도 숨을 쉰다고 공격하는 자들인지라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 스토킹 수준이 기사에 다함께 맞서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육체를 담금질하는 것이기에 그런데 이제 그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교수님께서 영상을 올리시고 계란판으로부터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정했습니다. 한증만 같은 무더위입니다. 언론개혁법안 통과 소식이 들리면 더위가 가실 것 같습니다. 패친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빕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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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메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